뭐 하는 거야? 뚫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? 야,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. 아, 됐어요. 뚜껑 닫으면 높이가 안 나오는데 뭐 엎드려 기어갈 거예요? 마음에 안 들면 따로 만들듯이. 내 말 들어, 쳐먹으라고 나가다 뒤지기 싫으면. 우리랑 같이 갈 거잖아. 니들이 우리랑 가는 거지. 그럼 따로 가. 따로 만들어, 씨! 투표해요. 1번 따로 간다. 2번 같이 간다. 그럼 다수결로 1번. 야, 너는? 저는 1번이요. 야, 만들자. 니들 나중에 나 원망하지 마라. 맞으세요. 덤비들 진짜 너무.. 맞으라고. 아, 씨. 겁나 내 스타일이야.